진짜 루프탑이 있구나? 어 루프탑이 있는데 밤 먹기 전에 야경을 먼저 보고 가야 돼 자, 보여? 야, 뭐야? 포토조리도 있어 우와, 다리 왜 이렇게 커? 야경이 또, 이게 또... 대박이야 아니, 저쪽 길을 보면 약간... 외국 같아 보이지 않아, 지금? 나는 이런 한적한 도로를 보면 마음이 너무 좋아 야, 근데 승현아 배가고파? 배고프긴 하지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오늘 하루 내게 시간 좀 내줘요 그대와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나와요 이 레스토랑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백만 쌍의 커플이 여기서 응 이제 프로포르즈를 해가지고 백만 쌍이? 백만 쌍이 아... 한번 먹어봅시다 썰어서? 음... 음... 이제 막... 통주를 찍어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태훈아 그렇지 자, 이런 거 고기를 먹지 말고 너는 새우 먹어? 음... 새우먹어, 새우먹어 이렇게 야경 맛집을 함께 즐겨봤는데 어땠어 전통이 있는 곳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근데 진짜 좋다 너무 좋아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또 우리가 소개를 또 해드릴 수 있는 그치 그치